증시의 각을 쟨다. 증시각두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화금융투자 영업품과 곽상준입니다. 우리 곽두기님.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고요. 주말에 자전거를 열심히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은 불안불안했을걸. 저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번주가 걱정 안됐어요? 이번주요? 그러니까 이번주는 달러가치가 97대에서 놀면 시장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 그다음에 중국이 4%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4.4%인가 빠졌어요. 네. 중국이 4% 빠졌어요. 금요일에? 네. 왕창 빠졌는데. 빠진다고 했잖아. 자기 이제 다 회수했다고. 며칠 전에 중국주식 다 회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들어갈 준비해야죠. 미치겠다. 세게 빠져주니까. 이렇게 확실히 우리보다 더 짧아요. 중국은 이 사이클이 너무너무 짧아가지고 오를 때도 지나치게 올랐잖아요. 시장이 5% 올랐다는 건 걔네나라 종목당 상한가가 10%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5% 올랐으면 한 3분의 1은 상한가 올라갔다는 그런 분위기가 났을 겁니다. 상한가 10%니까 우리는 30%고. 네.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 그래서 빠져나온다는 거였어요. 너무 단기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다. 항상. 그런데 비정상이 나타났으니 이건 좀 되돌릴 것이다라고 본 거고 되돌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 알리바바가 1.29%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 오늘까지도 중국 시장은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베이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 달러가 추가 강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유로도 추가 약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주는 혼동이 조금 잔잔해지는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상승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아무래도 달러 지수가 97 언더로 떨어져줘야만 다시 안전자산 선호 또는 달러 중심의 회기가 가라앉으면서 수급적으로도 좀 회복이 될 거고요. 즉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 거고 그렇게 돼야 시장은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항공시장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거래소는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거래소도 잘 버티려고 하다가 옆에 나라에서 막 폭락을 보여주니 못 버티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올라갈 땐 따라 못 오르고 빠질 땐 같이 빠져.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은 어디로 도망갔냐면 수급이 각계 전투로 도망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코스닥은 거의 안 빠졌거든요. 0.12%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나 이런 제약 쪽으로 수급 세력이 쫙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인 상승이 되려면 시장의 자금이 쫙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 만약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심해지지 않는다는 조건과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과 그다음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상승하지 않는다는 조건. 이런 조건이 붙으면 하반기 가서는 투자할 데가 없기 때문에 자산들이 주식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말 동안 지난주에 이렇게 쭉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안 좋더라고요.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더만. 미국도 안 좋고 다 안 좋아. 네. 안 좋았습니다. 그게 걱정이네요. 김한진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지표를 보면 버티기 힘들걸요? 이 말씀이 너무 각인이 되더라고요. 네. 지표가 아주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반등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우리를 쫄게 만들었던 미국 연준의 긴축이 이제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 일어난 반등이거든요. 경기 지표가 올라가서 반등하는 것은 한참 더 후입니다. 경기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도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상고, 하고고 그럼 내년에 또 고고고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그때 가는 것이고요. 지금 장은 뭐냐면 그동안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긴축의 이렇게 우리 목을 졸라버렸던 긴축이 그걸 쓱 풀어주면서 숨 쉴 수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이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긴축 안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이제 새롭게 용기를 내면서 위험 자산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1, 2월 달에 일부 좀 나타났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 작년도에부터 이제 우리한테 넘겨져 오는 경제 지표들은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거 경제 지표가 좋을 거라서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경제 지표는 악화되나 악화되는 속도와 정도가 예상보다 심한데 그러면 우리 곽 부장이 얘기하는 그 유동성에 대한 기대, 긴축을 안 할 거라는 그 기대를 상쇄해버린다는 거지. 지난 주말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유로존. 유로존이 컸죠. 유로존이 1.7% 예상치, 경제성장률 예상치 1.7이었는데 그 1.1까지 꺾었죠. 각종 안 좋다는 경제 지표들이 성장률, 또 뭐 있어요? 고용 같은 것들. 고용. 미국 시장에서 산업 생산. 기능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산업 생산. 이런 지표들을. 그리고 거기다가 정성적으로 설문조사 같은 거 하다가 PMI 지수나 이런 것들. 그게 워낙 안 좋았다. 경기 어떻게 이런 것들. 다 안 좋았다. 다 안 좋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미국이 긴축을 이렇게 목을 쫙 졸랐던 긴축을 싹 풀어줬는데 여기서 더 풀어주겠다고 하면 유럽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즉 금리를 다시 내리겠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받고 어떡하지 고민을 시작하다가 그렇다면 금리가 낮아진 상태니까 완화적인 스탠스니까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미국은 지금 그 상태는 아니고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금리를 한 번쯤 올릴까 말까 계속 이런 정도의 스탠스이기 때문에 유럽과의 상황들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유럽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지난주의 하락이 가장 큰 흐름은 이거죠. 유럽이 진짜 안 좋구나. 그런데 그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정말 지표까지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유럽 안 되겠네 하고 유럽을 일종의 패대기를 친 거죠. 그런데 그 지표를 몰랐어요? 발표 나오기 전까지 모릅니까 사람들이? 모르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죠. 그러니까 예상치예요. 예상치를 꺾었어요.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와. 예상치를 꺾은 거죠. 예상치도 좋은 건 아니었는데 그걸 다시 밑으로 한참 더 꺾어버리니까 정말 안 좋겠구나.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유러화가 뚝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달러 강사죠. 유러화가 떨어지니까 달러 강사가 훅 하고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여지껏 저희 페이지트 아침 하면서부터 지표가 제일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가장 큰 폭으로 달러가 뛰었어요. 위로. 그러니까 미국 달러가 이렇게 뛰면 우리가 이제 세계 금융시장이 이렇게 상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닫혀 있습니다만 자유롭게 오가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통화를 생각할 때는 달러 기축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세계 금융시장인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강세면 누가 달러를 팔아서 딴 걸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97 중반까지 갑자기 작년도 고점 수준까지 순식간에 올라와 버리니까 달러 팔아서 딴 거 투자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외부로 이렇게 공급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시장은 물론이고 해외 시장은 더 쉽게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들이 이제 일본 시장 이런 데서는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일본 시장은 한 2% 지난 주말에 빠져서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 너 왜 생각보다 이렇게 안 쫄고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중국 시장이 4% 빠져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반영이 되면 미국 시장이 상당히 빠졌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S&P 기준으로 0.21%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빠진 것들을 좀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안 좋았던 게 고용이었습니다. 고용이 2만 명 증가했거든요. 2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2만 명. 미국이요? 네. 2만 명 증가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7년 9월 이후로 가장 적은 수준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처음 봤는데 거의. 네. 가장 적은 수준이라서 10몇만 명 이렇게 늘고 그랬었죠. 20몇만 명 이렇게 늘었는데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도 봅니다. 뭐라고 보냐면 야 셧다운을 했는데 이 정도 고용이 플러스 난 거가 기적이 아니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듣고 보니 그것도 일리는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블리시안이니까 그런 게 더 제 눈에 잘 띄는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부분이 만약에 쇼크까지였다면 저는 미국 증시가 조금 더 빠졌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은 거 봐서는 좀 이건 녹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중국 시장을 크게 쇼크를 일으켰고 이거 충분히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가 2월 중국 수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빠졌더라고요. 줄었죠.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미뤄내기 했으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0%, 20.7%나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면 3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2월 수입도 5.2%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그다음에 원유 수입은 그나마 조금 늘고 있어요. 미국 거를 수입을 해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차기를 위해 준비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을 감소하는 중에서도 원유 수입은 좀 늘어서 이 부분은 조금 위안을 받을 상황이다. 뭐 이런 정도를 볼 수 있겠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독일의 1월 제조업 수주도 전월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네. 경기 지표가 안 좋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경기 지표가 안 좋으니까 다 쫄 것이냐. 일단 이번 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달러가 강세 흐름들이 약간 누웠잖아요. 강세가 너무나 급박하게 강세된 게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시장에 분명히 위안을 줄 것이다. 그런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가 4% 빠졌는데 최소한 중국의 오전장에서는 그 뒤끝이 나오겠죠. 그 충격의 뒤끝이 나올 거고 또 미국에서 알리바바가 1.2% 정도 빠졌다는 걸 감안해보면 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얼만큼 잘 견딜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너는 왜 그렇게 한국 시장을 좋게 보느냐라는 건데 한국 시장이 지금 전 세계 증시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또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증시 중에서는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이제 몇몇 업종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제가 아주 똥똥거리고 부자로 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게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요. 그때 우리 김 프로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대표 기업들의 가격 주가가 똥값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중국 같은 경우는 5만 원도 안 했었죠. 4만 원 샀다니까. 장중에는 3만 원대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롯데제과 이런 거 2만 원 이랬었죠. 오뚜기도 만 얼마 이랬었어요. 유한량엔 4만 원 이랬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 다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재평가장이라고 해서 레이트장이라고 했었거든요. 대형주들은 2002년부터 2007년에 저평가를 해소하면서 태평양 같은 게 만 원이었잖아요. LG화학도 그랬고 LG화학은 만 원도 안 했을 거예요. LG 생활건강 같은 게 진짜 좋았지. LG화학이 세 개로 분할했잖아요. 회사를. 그런데 그거를 세 개로 다 모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됐어요. 그거 나눈 거 쪼갠 거 합치면 거의 한 100배 올랐을 거예요. 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리레이트가 있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 그런데 이번에 주말에 기업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옛날에 제가 자동차 부품주들 엄청 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동차 부품주 싼 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고 옛날부터 계속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아무도 관심 없는 업종 중에 하나인 건설업종 중에서 중소형 건설주들이 물론 건설주는 조금 분위기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너무나 크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너무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잘못 단추를 끼우면 한꺼번에 얻어맞거든요. 적자도 그냥 몇 년치 적자가 한꺼번에 터지고 이런 흐름이 있긴 있습니다만 퍼가 2, 3, 4 이런 중소형 건설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심하다. 그러니까 여러 업종에서 조금 지나치게 좀 싸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으니까 해외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좀 고민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도 주식들이 지난 한 해를 통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올해 올라온 것도 일부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자정차들은 올라온 적도 없고 그다음에 조선은 작년보다 좀 올라왔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흐름들은 조금 더 좋아지고 자동차도 뒤로 갈수록 지금보다는 실적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기업의 내재가치 측면에서 해외 시장이 우리를 흔들고는 있습니다만 내 마음까지 같이 흔들릴 필요는 없는 그런 자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주식하는 분들이 대체로 다 오늘 달러는 97이구나 아니면 알리바바가 1% 넘게 내렸구나 아니면 중국 시장이 이거를 다 이렇게 계산하면서 보통 투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원래 해야죠. 원래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요.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원래 주식하는 사람은 90%는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90%는 안 하죠. 그거 안 하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시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분들도 많죠. 왜요? 서준식 부사장이라는 분들은 그거 알아서 뭐 하는데? 어차피 내가 투자하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 주식은 지금 안 살 수 없는 가격대까지 올 때만 사는데 알리바바 주가하고 내가 사는 주식하고 무슨 관련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여기에 대한 내공은 다 끝나신 분들이에요. 이런 내공은 끝나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남자 엘리트들이 왜 실패하냐면 어정쩡하게 알아서 그래요. 아예 모르면 차라리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경기가 나쁘니까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종목을 못 보는 거죠. 내 종목이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저렴하고 어떤 풍파가 있어도 이 정도 가격은 잘 안 깨질 거야. 이진우 교통사고 났대요. 흙은 뭡니까 이거? 그럼 뭐 MBC MBC 지금 생방이 빵구났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휴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러면 그것까지 해야 되나요? MBC 생방송을 연결해 교통사고 났으면 얼마나 다쳤는지가 걱정이지 이 사람아 아니 또 이 방송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접촉사고겠지 접촉사고 지금 뭐 강변부는 접촉사고 오늘 많았다고 아 그래요? 네.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데 냉장고 살 때 한 두세 개 회사 제품 비교하지 않습니까? 소비 전력이라든가 이런 거 다 비교하잖아요. 최소한 그거 이상은 자기 돈 들어가는데 주식 해야죠 당연히 네. 냉장고 이상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래 이런 거죠. 지금 이 냉장고를 사야 될 때냐 지금 차를 사야 될 때냐를 걱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차를 이 차가 정말 좋은 차인지 가성비나 이런 거에 집중하냐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데에 대해서 눈, 귀를 막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어차피 일에 못 맞추거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지금 네가 사고자 하는 그 차 있잖아 그거 진짜 잘 살펴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거에나 집중해라.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차 살 때니? 네. 그렇죠. 네가 지금 차 살 때인지를 잘 생각해봐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유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 유가 때문에 차 못 사겠다 이런 거 집중하지 말고 내 차의 연비가 얼마나 좋을 거냐 살려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곽 부장이 얘기하신 것도 참 맞아요. 주식 막 1억 원어치 사는 분들이 있어요. 돈 빌려가지고 그것도 그거 왜 사냐고 물어보면 친구가요. 이거 된대요. 그런데 차 3천만 원짜리 살 때는요. 가가지고 신용카드 됩니까? 이거 AS 뭡니까? 또 시승해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 갔다가 한 6개월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3천만 원, 6천만 원짜리 주식 살 때는 콕 산다고 공부합시다. 네. 저기 지금 아 까먹었네. 무슨 말을 할지. 그런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시켜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이 지금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저렴한 수준이냐면 2009년도 수준으로 저렴한 수준이에요. 지금 한국 시장이 그런데 2009년도에 경기가 좋아서 주가가 오른 거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경기를 보면서 그러시는데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해당하는 개별 종목이 좋으면 어떤 풍파도 이겨갑니다. 좀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이겨갔는데 그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지금 한국 시장이 위치한 자리하고 위치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꼭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국 주식시장은 지금 2009년 이래로 가장 저렴한 영역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쫄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보다는 분명히 나아지니까 고고를 외치는 거고 높아질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생각보다 제가 시계열이 상당히 깁니다. 현업에 있는 사람 치고는 저보다 시계열 긴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좀 시계열이 길기 때문에 시계열을 길게 보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분명히 만약에 미국 경기가 나쁘고 추가로 나쁘면 어떤 대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 이런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경제라는 게 정체적인 게 아니에요. 나빠지면 반드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안 되겠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위험하냐면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꼭 큰 위험이 오는 거거든요. 대비를 안 하니까. 지금은 모두가 대비를 하고 있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그렇게 마음을 쫄리시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결론은 쫄지마이거군요. 그나저나 빨리 우리 방송 마치고 리플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전화기는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는 꼭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중 무역이나 이런 거는 각자 알아서 한번 살펴보시고 노르웨이 국부펀드가요. 그래서 그거 안 한다며 투자 석유 시초기업 투자 대상에서 제어할 거라고 했습니다. 글쎄 왜요? 이게 근데 1등 펀드거든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죠. 이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주 어떻게 되는 거야? 신재생에너지가 좋아지겠죠. 좋아지는 거야? 네 신재생에너지는 좋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다 쫓아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 유가는 어떻게 돼요? 유가는 크게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빠지겠네 빠지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이미 많이 빠져야 되죠. 어쨌든 약세네. 그러니까 채굴 단가가 있으니까 여기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큰 형이 큰 손이 빠지는 거니까 이쪽이 아주 세게 붙기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이것과 반대 포지션에 있는 애들은 그러면 좋아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한 거는 결국 일종의 윤리투자 비슷한 거잖아요. 자기네가 이제 자꾸 석유를 많이 쓰고 석탄 화석연료를 많이 떼는 건 안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 나라는 원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저런 걸 한다는 말이야. 국펀드가 대단한 거지.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신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아침 페이지 2도 역시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아마 지금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쪽에서 진행자가 이진우 프로잖아요.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데 오전에서 시민보 기자가 대신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대타 한번 해본 적이 있다니까. 왜 무슨 일로요? 그때는 교통사고 교통체증 때문에 제가 송경제 고정 마침 거기 계셨었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송경제 뉴스브리팅 할 때잖아. 깊이 있는 경제 해설 경제 해설 하려고 딱 들어가 있었지. 그런데 이줄로 안 오는 거야. PD가 소장님이 이르셔야 되는데 오프닝 하고 있는데 들어오더라고. 그런 적이 있었군요. 큰일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저희 페이지 2 앱이나 팟빵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것들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편한 옷을 찾아뵈야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